마을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마물들만이라도 처리해놓자 잠깐!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활력이 활성화되면 추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데 효과가 정말 좋아 여기 표시 보이지? 이 비율대로 보너스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어 활력은 채집, 채광, 운기 조식을 통해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 아래 버튼 보이지?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보너스 다음은 아시아입니다. 다이치우단이 대단해요! 그럼 다이치우단을 보여드릴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신 차리셔.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. 계집이 살아있어. 주변에 샅샅이 찾아.